들어갈게요. 좀 전에 계산문제는 제가 찍어 드렸죠. 그거 위주로 갈게요.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어려웁니다. 계산문제가 아까 균형하고 탄력성인데 탄력성이 계산을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약집을 가볼게요. 요약집 가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소득탄력성으로 갑니다. 페이지 가셔서 교재 우리가 32페이지 가시면 32페이지에 소득탄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쪽 교차탄력성이 있죠. 그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먼저 계산문제가 아니라 이론부터 풀어드린다면 자 수요의 소득탄력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뭐의 대안이라는 게 이제 내려가고요. 자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죠. 그죠. 소득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제와 열등제인데 중간제라는 것도 이미 내셨더라고요. 변화가 없는 게.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내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 0보다 커요. 플러스죠. 열등제다 정상제다 정상제고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줄이는 게 열등제죠. 반대 방향이죠.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열등제고 그 다음에 중간제라는 걸 내셔어요. 간장이나 소금은 상관없죠. 소득이 높아져도 아예 변화가 없어요. 자 이건 무슨 재다. 중간제가 되는 거죠. 0이 된다. 중간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딱 보세요. 정열중. 같이 움직이면 무슨 재? 정상제. 반대로면 열등제. 변화가 없으면 중간제가 되고요. 교차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탄력성입니다. 다른 재화예요. 우리가 밑에가 X재화가 있고 Y재화가 있죠. 그럼 X재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재의 수요량이 변화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같이 움직이면 무슨 재예요?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는 여기서 끝났어요. 보완제였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더 이상 뭐. 왜냐하면 지금 소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다들 그렇게 나오시는데. 이건 대체제예요. 이거는 보완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면은 플러스면 무슨 재? 대체제가 되고. 자 이거 반대로 움직이면은 보완제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 말고 이론상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론상을 본다면 문제로 갑니다. 이론 문제인데 이론 문제로 가면 일단은 페이지로 가시면 54페이지 이론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5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28번 있죠. 자 첫 번째 보시면 A제의 소득탄력성이 0이라고 되어 있죠. 0은 아까 무슨 재였죠? 중간재죠. 변화가 없죠. 소득이 10% 증가해도 A부동산에 대한 수요량은 별변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A, B가 교차탄력성이 플러스죠. 그럼 A가격이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B의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우리가 만약에 A의 가격이 하락하면 B의 수요도 같이 하락하죠. 그럼 B의 가격도 같이 하락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격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일까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맨 마지막 문제 갑니다. 42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아니어서. 42번 문제는 자 가볼게요. 42번의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4죠. 그럼 비탄력입니까? 탄력입니까? 탄력이죠. 그러면 리을 번호를 한번 보세요. 아까 탄력적일 때는 대체제가 많죠. 그럼 가격을 올려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내려야죠. 올리면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리을에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 공급자의 총수입이 감소한다는 건 맞는 질문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의 수요의 오피스텔의 가격에 대한 고차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0.9면 대체제예요. 그러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무슨 제 관계다? 대체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디귿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보안제가 아니라 대체제이라고 하셔야 되죠.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의 수요의 상가 가격 탄력성에 대한 교차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그럼 아파트 상가는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무슨 제죠? 보안제입니다. 그럼 아파트와 상가는 보안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은 틀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마지막 아파트의 소도탄력성이 1점이죠. 그냥입니까? 0보다 큽니까? 무슨 제죠? 정상제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맞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기억하고 리을 번만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죠? 이거 이해 가셨어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찾는 문제예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계산 문제를 찍었죠? 57페이지 34번을 가볼게요. 34번 34번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별표 쳤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계산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할게요. 이건 가격 변화일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할게요. 이건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가 되겠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이건 그래도 그 다음 문제보다는 좀 수월해요. 가격 탄력성이 0.8, 소득 탄력성이 0.4죠? 그런가요?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가격과 곱하면 수요량이 나온다. 그럼 2%를 곱하면 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으니 몇 점 몇이 줄어들었죠? 1.6%만큼 감소한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소득이 몇 퍼센트 증가했죠? 그럼 이걸 곱하면 양이 나오겠죠. 양이 증가하죠. 4.46이니까 1.6만큼 늘어난 거죠. 그럼 전체는 변화가 없다는 이 문제는 가장 수월한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제가 몇 번을 찍었죠? 35번 있죠? 이제 시험 문제는 35번이 나옵니다. 이제 전체적인 양은 안 낼 거예요. 왜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아까 얘는요. 그냥입니까? 나중에 가서는 변화가 없습니까? 결론을 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결론을 낸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자 이건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가격 탄력성은 0.8 맞죠? 그 다음에 가격을 찾아보세요. 가격이 10%인가요? 그럼 몇 퍼센트가 줄어들었죠? 8%가 감소했죠? 그런가요? 그런데 이건 결론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요량이 2%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물어본 거예요. 결론을.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2%에서 8%를 더하면 10%죠? 그럼 소득 때문에 10%가 늘어나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얘를. 난이도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얘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기념입니까? 이 소득을 물어본 겁니까? 그런 걸 물어봤죠. 소득 탈려성이 몇 점 몇이라고 되겠어요? 0.5죠. 차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10의 반은 얼마가 10의 반이겠어요? 20이 10의 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의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문제는 얘가 문제였어요. 결론을 물어봤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입니까? 얘를 지금 모릅니까? 모르는데 10%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2%가 더 늘어난 건 2%가 늘어났다는 건 양이 더 10%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론은 뭐 때문에 그렇죠? 소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까? 얘가 0.5니까 소득이 몇 퍼센트? 20%가 증가돼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시험 문제는 얘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38번을 찍습니다. 지금까지 가격 탈락성과 교차 탈락성을 비교했던 문제는 안 나왔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38번을 더 유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격 탈락성 교차 탈락성 이걸 두 가지 비교했던 문제는 좀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아파트에 대한 가격 탈락성이 0.6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가격을 찾아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요? 5% 그럼 아파트 양이 3%가 감소했겠죠? 그런가요? 그런데 자, 거기 보시면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 교차 탈락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빌라 가격에 대한이 앞에 있죠? 네. 그럼 그렇게 됩니까? 빌라가 가격이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빌라가 내려가죠. 빌라 가격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탈락성이 있죠? 얘가 몇 점 몇이라고 그러죠? 교차 탈락성이 0.8이죠? 그럼 빌라가 올라가고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갈게요. 자, 여러분들 아파트가 비싸면 그냥 아파트 안 사시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빌라 가격이 올라갔어요. 대체적인 게. 그럼 빌라 사겠어? 아파트 사겠어? 아파트 사요. 대답은 잘해. 그럼 아파트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죠. 상계 처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곱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빌라 가격이 얼마 상승했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아파트 양이 몇 퍼센트? 8%가 증가한 거죠. 결론은 5%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걸 강력하게 저는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아주 잘 낸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제가 넘기시면 39번을 체크하지만 이 문제를 찍는 거는 그냥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풀어요. 기출문제는 아니면 안 풀어요. 적중 안 됩니다. 소득탈혈성 교차탈혈성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기출이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리는 거지 기출이 아니면 적중이 안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지금 가구소득이 지금 다세대주택수요의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수요의 교차탈혈성이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 대한 가격이 생각됐어요. 가격에 대한 다세대주택수요의 교차탈혈성이라고도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다세대주택의 수요의 교차탈혈성이라는 것은 대답해 보세요. 다세대가 내려가겠어요? 아파트가 내려가겠어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죠. 지금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이잖아. 아파트 가격이 생각됐다니까?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다세대주택수요의 교차탈혈성을 물어본 거야. 그럼 밑에 뭐가 내려간다고?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가고 위에는 뭐가 올라간다는 거야? 다세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 언더스탠드? 이거 가시겠어요? 근데 봐봐. 밑에 가구소득이 10% 상승했죠? 그럼 밑에 보시면 소득탄력성이 있어요? 그러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몇 점 몇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소득이 높아지면 양이 늘어날 거 아니야. 다세대가. 그래요? 소득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10%가 증가했죠? 그럼 6%만큼 다세대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근데 다세대주택수요가 그냥입니까? 8%가 증가했습니까? 그럼 8%가 증가했다는 거는 요게 2%만큼 증가가 된 거죠. 그러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아파트 가격만 이제 알면 되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상승했어요? 5%인가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을 5로 나면 0.4가 교차탄료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저보세요. 안 나와. 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체의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안 나온다는 자체를 제가 다시 고치겠지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0.1%인 게 그냥입니까? 이 문제의 유형은 처음에 나왔습니까? 처음 나왔으면 뺏길 놈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저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나도 힘들어 죽겠어. 시작. 나 봐. 아파트 가격이 돼야. 아파트 가격이 돼야. 그럼 아파트가 내려가. 대체제야. 아파트 비싸면 다 대대 사지. 천천히 갈게. 아파트가 비싸니까 다 대대 사잖아. 얘가 늘어난단 말이야. 이제 모르겠다는 거야. 얘가 얼마큼 늘어난지. 힘들어 죽겠어. 그죠? 그러면서 얘를 간 거죠. 그냥입니까? 다 대대 사고 싶은 애들의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그냥이야. 다 대대 주택이 6%가 상승했죠. 어머니 이제 그분이 오셨다.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냥이야. 결론적으로는 8%가 증가했어. 그러면 2%가 남았잖아. 어? 네. 그럼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네. 대답도 안 해. 그래서 아파트가 올라서 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얘 이제 알았죠? 그럼 얘 교차 탈러서는 알 수 있죠. 0.4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출이 아니면 안 풀어요. 그죠? 왜? 나올 수가 없는 적주 문제. 만약에 이걸 내가 많이 냈어. 이걸 예상 문제를. 똑같이 나왔어. 그런데 잡혀가. 아 왜? 유출됐다고.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건 그냥 나온 적이 없었어.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푸는 걸로 맞는 것이지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다음은 소득 탈러성. 소득 탈러성. 교차 탈러성. 이 두 가지가 나온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나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왜 괴로운이 괴로운인지 알아? 괴로워서. 괴 같은 학문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괴로운 강사를 막 욕해요. 아이씨 이런 걸 내고 난리야 그러는데 저희가 무슨 죄입니까? 제 말이 틀리겠습니까? 이걸 낸 놈들이 죄라는 거죠. 아시겠죠?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려고 하는데 이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여울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따로세요. 소득 탈러성. 소득 탈러성. 교차 탈러성. 이걸 같이 냈다는 자체는 처음 나오게 된 거죠. 맞나요? 이렇게 볼게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졌으면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들 눈오피를 갈게.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내가 지금 다른 주택 살려고 그래. 내 소득이 늘어났어. 안 살면서 사겠어. 항상 사지. 대답 안 한다. 사지. 그럼 몇 퍼센트가 늘어났지? 다 6%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저녁에 8%가 늘어난 거야. 그럼 중간에 누가 범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아파트가 올라서 그래. 어머 그 문이 왔다. 안 오시면 나를 갖다가 삶아먹어. 할 수 없어. 맞나요? 뭐가 올랐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푸는 걸로 마무리 하시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또다시 추재될 가능성은 안 나온다는 안 했어. 확률은 0.1%라는 거죠. 이걸 다시 뺏길 놓으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갔나? 그런데 완결판이 나왔어요. 41번이 완결판인데. 41번 쳐셨습니까? 다음세에. 가격 탈러성. 소득 탈러성. 교차 탈러성. 다 낸 거야. 그런데 이것도 우리도 예상을 했었어요. 얘네들이 이 세 가지를 다 낼 것이다. 그렇죠?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냥이야. 세 가지 다야. 그 변화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은데. 궁금하세요? 공부를 했어요? 궁금하시죠? 자 갈게요. 아파트에 대한 탈러성이 나왔죠? 네. 네. 소득 탈러성이 0.4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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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라인 교차 탈성이 나왔잖아요. 네. 아파트 가격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3%씩 다 증가했대요. 그럼 전체장을 물어보는 거죠. 맞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다 구해야 됩니까? 다 구해서 세팅을 하시는 거죠. 준비됐어요? 감사합니다. 갑니다. 마지막 이 문제를 풀면 완벽해요. 거의 완벽한데 우리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가격 탈수성이라는 게 0.6이죠. 수요에 다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하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 탈수성이 얼마예요? 0.6 가격에 다 몇 퍼센트 상승이 있습니다? 다 3%죠. 3.6 그럼 1.8%만큼 아파트 양이 줄어들겠죠. 지금 굉장히 많이 따라오시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냥입니까? 얘네들이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정사제잖아요. 그럼 양이 또 늘어났겠죠. 아파트가. 어머니 이제 완벽하게 알아듣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면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인데 지금 정상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0.4니까. 많아요. 3%만큼 늘어났죠. 그럼 양이 늘어났죠. 3.4? 그럼 1.2%만큼 증가한 거죠. 그럼 결론 중간 점검. 그냥입니까? 감소폭이 더 큽니까? 감소폭이 아파트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이야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졌어. 그럼 아파트 사잖아. 이제 알아들여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한 뭐의 탄력성이에요? 오피스텔의 가격.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그럼 그냥이야 오피스텔 가격이 내려가. 오피스텔 가격이 내려가죠. 오피스텔 가격이 내려가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다 아파트잖아. 아파트 수요가 올라가겠죠. 자 그럼 이건 대체제니까 플러스죠. 도착탄러스는 몇 점 몇이겠습니까? 0.2죠. 3%가 아까 오피스텔 가격이 늘어났죠. 3이 6. 그럼 0.6이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거와 이걸 합치면 1.8이잖아요. 그럼 변화가 없다라는 5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피할 수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개론이 평평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시 팬들이시면 더 압축시키는 거야. 올해는 58페이지에 35번 아니면 58페이지에 35번 아니면 38번이 있어요?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작년처럼 어렵게 내지 않는다면 얘네들이 둘 중에서 고른다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놈이라면 38번을 내야 돼요. 사셨죠? 왜냐하면 소득살려성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38번을 내는 놈이 진짜 공인중개사의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한 놈이거든요. 아닌 놈은 35번을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35번 내기를 원하셔야 돼요. 왜? 옛날 문제를 뺏기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연습이 하세요. 그래서 수용금은 여름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전국 수강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경기 변동은 그냥 거져먹게요. 경기 변동은 38페이지와 39페이지로 연결시켜 볼게요. 38, 39 38, 39 차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필기를 쫙 합니다. 39페이지부터 가는데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문제는 일반 경기가 나오겠어요? 부동산 경기가 나오겠어요? 그럼 일반 경기와의 차이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와요. 특징이 나와서 독특한 킬리터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경기랑 틀리다는 얘기예요. 7, 8주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경기가 바로바로 생산이 돼서 이렇게 가는데 부동산은 기념입니까? 착공에서 언급까지 오래 걸립니까? 회복이 빨라요? 느려요? 후퇴는요? 빠르죠? 그래서 후순환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일반 경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후순환 쪽으로 가요. 그러면 배우셨으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짧다. 주기가 길다. 두 배 정도 길죠. 그럼 진폭이 커요. 진폭이 크다는 것은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실판 중에는 바로 생산되는데 건축하는데 괜찮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그걸 타성기간이라고 해요.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게을르 타자를 쓰죠. 1년 정도 늦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성기간이 길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부동산은 지역마다 다리겠죠. 대상상 불규칙적이고 불분명하고 불명확합니다.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그럼 반드시 후순환 쪽이에요. 일반적으로 후순환 쪽이에요. 일반적에서 선행할 수 있고 역행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회복이라는 것은 지역적, 국지적,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보통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반드시다.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죠. 제가 부동산을 분석하면서 투기를 발생하거나 회복을 발생해도 처음에는 강남에서 움직여요. 그럼 옛날에 강남이 오르게 되면 그냥입니까? 서울이 오릅니까? 그럼 수도권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풍선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누르니까 그냥이야. 경기도로 가. 그럼 전국에 투기 바람이 든다는 거죠. 그럼 전국에 인시가 생깁니까? 지역적에서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회복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착공에서 왕까지 오래 걸리니까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느려요? 느리고 후퇴가 빠르게 나타나겠죠. 그런가요? 후퇴 빠르게. 그럼 우리가 등산하실 때 올라가는데 그냥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럼 저점에서 정점까지 길죠. 내려갈 때는 좀 빠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정책이 후퇴하기 쉽죠. 그래서 우경사예요.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금융기관이 있으면 돈의 흐름이 달라요. 이자가. 그럼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공업용 경기가 있습니다. 상공업용 경기가 있으면 칠판조개가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길합니까? 공장 만듭니까? 사무소에 얻을 수 있죠. 그럼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얘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치해서 동시순환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자금 수요도 늘어나고 금리도 높아지죠. 그런데 보통 주택은 우리가 절이니까 잘 안 빌려주죠. 일반 경기가 불황이면 그냥 공장 안 만들어요. 자금은 안 빌리죠. 금리가 낮아져서 돈의 흐름이 주거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은 그냥 일치해요. 주거용과 일반 경기는 반대 역순환 움직이죠. 그럼 우리 보통 주택 경기를 건축 경기를 주로 가죠. 그럼 이거와 이거는 일치하겠어요? 불일치하겠어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된다?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도 그냥이다 순환을 한다. 순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제가 상향과 회복 시장은 각이 막 오르잖아요. 그럼 누구 중실까요? 매도자 중실까요? 매도자까요? 매도자죠. 매도자. 그런가요? 매도자는 팔려고 해요. 거래를 미뤄요. 매수자는 땡기려고 하겠죠. 그럼 매도자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자는 많은데 매도자는 기다리는 사람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부동산 경기에 3대 측정 지표거든요. 측정 지표가 3기억 그럼 다음 세 건축의 양 공급 지표를 얘기하죠. 거래량은 수요 지표를 얘기해요. 그런데 가격도 올라줘야 되죠. 세 가지가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같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하향과 후퇴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하향과 하향과 후퇴는 가격이 내려갑니까? 내려가요. 누구 중이실까요? 매수자 중이시에요. 그럼 얘도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죠? 그럼 저것도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제가 갈게요. 자 매도는 떨어져요. 매도는 올라가. 회복도 올라가. 매수는 후퇴도 내려가죠. 맞습니까? 그런데 반대 지표가 시험자로 나와요. 반대 지표 반대 지표는 자 손 들어보세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사례가격은 반대죠. 그럼 과거의 사례가격은 오히려 그냥입니까? 하한선이 됩니까? 하한선이 돼요. 자 금리도 높을까요? 금리도 낮을까요? 낮습니다. 돈 빌리기가 쉬우니까. 맞습니까? 자 어떻게 돼요? 내덧다면 팔리죠. 공가율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게 시험자가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떻죠? 그냥입니까? 지금 내려갑니까? 그럼 과거의 사례가격은 상한선이 되겠죠. 금리도 높고 공가도 높다는 거죠. 얘가 시험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같이 움직이는 걸 얘기했어요? 반대 움직이는 게 있어요. 반대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만 하면 되는데 자 부동산 경기의 변동의 유용이에요. 변동의 유용은 순계춤을 하는 게 순환적 변동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계속적 부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예요. 회상후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회상후화로 그 다음에 회복 다음에 뭐가 오죠? 상향 상향 다음에 후퇴가 오죠. 후퇴 다음에 하향이 오죠. 다시 회복이 오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다음 세 정점 저점 정점과 저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순환입니다. 자 왜냐면 우리의 시험 문제 보세요. 자 올해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한대요. 그럼 계절이에요. 순환이에요.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계절도 연월이 나오지만 계절은 1년 단위로 반복을 해요. 그럼 1년 단위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봄과 가을은 거래가 잘 되죠. 근데 여름과 겨울은 그냥입니까? 거래가 뜸합니까? 이게 뭐죠? 계절적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얘랑 다른 게 얘도 12월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12월에 다른 달에 비해서 건축 허가량이 줄어들었대요. 그냥입니까? 이건 계절입니까? 정점 저점이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순환적이고 비순환적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다른 형태예요. 추세적은 지속적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가고 있죠. 장기적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무작위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무작위적은 예견해요. 예기치 못해요. 못하죠. 생각해 보세요. 계절은 그냥입니까? 예측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무슨 계절이에요? 여름. 여름 다음에 뭐가 와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예측이 가능하죠.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가 어떤 거냐면 자연재해나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연재해 자 지진이 나는 건 예측하기가 쉬울까? 어렵죠. 건축활동하는 데는 지진이 나길 원해요. 너무나도 뒤가 뒤지니까 조금만 나게 되면 건축활동이 활성화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죠. 건너럽죠. 그런데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정부의 정책도 예측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것만 하면 완벽합니다. 아시겠죠? 문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딱 하나만 넘기시면 페이지 가셔서 40페이지로 가시면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40페이지 찾았습니까? 안정시장은 그 아닙니까? 가벼운 상승을 합니까? 불황이 강하죠. 위치가 좋고 적정규모의 주택이라는 거죠.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불황이 잘 안 떨어지죠. 불황이 강하고 부동산 고유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는 새로운 거래 가격이 그냅니까? 기회이 됩니까? 1년 전에 2억이면 지금도 2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순환근면이에요? 순환근면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모든 구면에 거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고유의 시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갑니다. 문제로 갑니다. 거의 제가 한 데에서 거의 나와요. 시험제가. 요건지 위주로 가는데 얘는 이제 그렇게 한 문제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답만 이렇게 좀 체크하면서 갈게요. 자 페이지 갑니다. 우리가 63페이지입니다. 가시면은 자 43번 있죠. 올바른 거니까 다 볼게요. 자 1번 부동산 경기 변동도 일반 경기처럼 순환적 변동이 나타나긴 하죠. 순환근면이 뚜렷해요. 명백하지가 않아요.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제가 주거형 건축 경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요 순환 변동 외에 변동이 없다. 존재한다. 존재하고요. 자 주거형 부동산 경기와 상고음용 경기는 일반적으로 동일합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자 아까 3개혁에 건축형이 있었죠. 공급지표고 거래량이 수요지표가 되겠죠. 이렇게 보고요. 44번의 정답 3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고 그랬죠. 넘깁니다. 45번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상향시장은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에 무슨 선이 된다? 하한가가 되겠죠. 상한이 아니죠. 그 다음에 46번의 잘못된 거 5번 여러분들 정부의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은 예기치 못하죠. 이게 1년 주기로 올까요? 1년 주기로 오면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계절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47번 오른고 자 갑니다. 돈 들어보세요. 회복은 그냥해요. 공가율은 감소해요. 건축 허가는요. 증가하죠. 첫 번째만 맞죠. 자 후퇴는요. 자 일로 와보세요. 후퇴는 내려가잖아요.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도에서 매수인으로 바뀌었죠. 그런가요? 회복은 전국적으로 일시에 생깁니까? 아까 지역적으로 생깁니까? 지역적 개별적으로 회복이 나타나겠죠. 자 회복시장은 올라가죠. 그럼 과거의 사례가능은 새로운 거래에 기준이 되거나 하한이 되겠죠. 이전이 기준이가 되는 기준이 맞고요. 자 첫 번째 아까 여기 보시면 주기가 길죠. 그럼 진폭이요. 크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진폭이 비해 크게 나타난다고 하셨죠. 그러면 한 개밖에 없죠. 넘겨볼게요. 자 48번 틀린 거 4번 안정시장은 실수요자의 소형주택은 맞아요. 그런데 호황군면인 상향시장에서만 나타납니까? 아니죠. 모든 군면이 다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죠. 49번 틀린 거 4번 상향은 손들으시면 과거의 사량은 새로운 거래 하한가가 되겠죠. 매도자 관리는 맞죠? 맞고요. 오른쪽 갑니다. 50번 50번에 3번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비해 정점과 저천의 진폭이 크다라고 하셔도 되죠.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51번에 틀린 거 4번 부동산 경기의 변동 크기와 진폭 같은 도지라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러지 다 똑같이 생기긴 아니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깁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 다음에 거미진 모형 넘겨볼게요. 넘기십니다. 페이지로는 우리 41페이지로 가보죠. 가시면 거미진 모형 이라는 게 있죠. 저자분이 함수관계 안 내고 탄력성하고 기울기만 냈더라고요. 함수관계는 제가 풀었기 때문에 거미진 이론이 어떤 것만 보시면 돼요.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요. 농산물하고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공산품은 바로바로 생산되죠. 농산물에 적용된 걸 부동산에 접목시킨 게 거미집이에요. 그래서 에치캐리론 학자가 얘기했죠. 그래서 1900년 초반에 에치캐리 농업경제학자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시차를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봐서 제가 거미진 이론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거미진 이론입니다. 에치캐리가 1900년 초반에 미국의 옥수수 가격파동을 봤어요. 가격이 파동한다는 것은 폭등과 폭락을 하죠. 오늘은 많은 시장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아까 공산품이에요. 농산물이에요. 부동산에 접목이 된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시차입니다. 시차가 시간적 갭인데 수요는 즉각 살 수 있죠. 가격보고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에요. 굉장히 가격에 반응을 하죠. 시간적 갭이 없어요.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럼 일정한 기간이 돼야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죠. 그럼 시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요자가 더 탄력적이어야지만 더 안정적으로 가겠죠. 수탄수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보다 탄력적이어야지만 안으로 들어와요. 수렴형입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볼 때 가격하고 양이면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좀 완만하죠. 여기서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게 안정적이에요. 100원이다. 그런데 이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은 바로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가 가격을 오른 거 보고 그냥입니까 공급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 어떻습니까 바로 마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답하면 웅통 마늘만 쏟아나오죠. 그럼 초과음에 대해서 다시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다음에 심어요 안 심어 초과수요자니 가격이 올라가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거미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움직였습니까 그럼 정확적이다 동태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서울에서 부산 갔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태 그래서 수탄수라고 암기했죠. 자 그냥입니까 기울기는 반대입니까 얘가 완만하니까 기울기는 작죠. 그럼 공기가 더 크겠죠. 절대값을 씌워야 되죠. 수기보다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가 공탄발이라는 것은 그냥 공급의 탈락성이 커요. 공탄발이라는 건 발산형이죠. 자 그러면은 이건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밖으로 이탈하려고 하죠. 불완전하다는 거죠. 기울기는 얘가 더 크죠. 수기가 더 기울기가 크다고 해야 되죠. 공기보다.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수탄하고 공탄은 같다면 무슨 형이죠. 순환형이에요. 순환형은 기울기도 같죠. 그럼 얘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갑니다. 계산은 쉽게 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가시게 되면 페이지로 가셔서 68페이지로 가시면 68페이지 가시면 52, 53 있나요? 이게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지문이 안 나오고 오른쪽 예산 수탄수 공탄 말만 나와요. 자 그럼 52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경기에 관한 거미집에 희산한 바를 기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자 들어갑니다.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가 언제나 현재의 시장인들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제한다. 전제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보세요. 만약에 저봅니다. 그냥입니까? 공급은 시차가 있습니까?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격에만 의존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2020년에 지금 현재가 가격이 폭등했대요. 값돌이가. 그렇죠? 그럼 그냥입니까? 현재 가격에만 반응합니까? 굉장히 신나는 거죠. 이거 공급하면 대박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응? 바로 생산이 될까? 안 되죠. 그럼 그냥이야 내년이 지나야 돼. 내년이 지나서 옹텅 마늘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현재의 임대료가 아니라 내년의 가격을 생각했다면 얘는 공급을 안 했겠죠. 맞습니까? 그럼 항상 어느 가격에만 현재 현재에서 임대료에만 임대료만 반응한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해설에 거미집이란 가격이 본동하여 수요는 집값 가격에 적응하나 공급이 일정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얘가 나중에 그것이 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건 생략지도 못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항상 어느 가격에만 의존할까요? 현재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게 거미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미래에 대한 가격을 내가 알았다면 거미집은 나타나지 않겠죠. 현재의 가격에만 반응했기 때문에 전제로 했기 때문에 나온 게 된 거죠. 1번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주기적으로 수요 초과와 공급 초과를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얘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건 괜찮습니까? 얘도 시간적 갭이 있습니까? 반찬가지예요. 아까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한 현재 2020년을 보고 이 만을 심는 농무들은 그냥입니까? 신납니까? 그럼 마늘을 심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마늘이 그냥이에요. 내년에 내다 팔아야 돼요. 폭락하는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입니까? 건축도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2020년에 가격이 올라가서 엄청난 지금 가격이 분양가 올라왔어요. 신나 죽겠네. 그냥 건설. 그렇지? 그런데 내년이나 2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몰라.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가격에만 의존한 거죠. 맞아요? 막상 나중에 장기적으로 물량을 내놨더니 그냥이야 물량이 쏟아져 나와. 그래서 미분양이 속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분양이 한참 많은 경우가 많죠? 그게 시차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쏟아나오. 그럼 나도 건설해서라면 미분양이 될 것 같으면 내가 공급을 할까? 안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급도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칠판 중에는 그냥이요 바로바로 생산이 돼요. 얘는 즉각 즉각 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 마스크도 그냥이야 그냥 생산이 돼. 어 지금 마스크 그냥이야 막 만들어도 돼. 똑같아도 만들어도 되겠다. 그치? 그럼 마스크는 공산품이란 말이에요. 즉각 즉각 만들어낸 상태에서 이 거미집이 생기지 않은데 농산물이나 부동산은 그냥이야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사본처럼 미분양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그럼 건축량이 택공량이 증가됐죠. 마늘하고 똑같아. 갑돌이만 심었어 다 심었어. 그럼 나중에 막상 시장이 출하되면 공급이 초과돼서 침체 국면에 빠지겠죠. 그러면 부동산에도 먹힌다는 얘기예요. 거미집이. 맞아요? 그 다음에 주거용과 상공량 중에서는 아까 제가 비탄력적인 게 더 적용됐죠. 그럼 주거용과 상공량 중에서는 어떻게 더 탄력적이에요. 주거용이 탄력적이고 이동하기가 쉽잖아요. 상공량이 더 어렵잖아요. 그럼 상공량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건 옛날에 15년 전에 나왔던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는데 그래도 최근에 대한 건 53번이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나왔던 건데 이건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가격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보다 크죠. 그럼 무슨 양이 되죠? 수요의 양이 돼요.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이 같죠. 그럼 순환형이 되겠죠. 이탈하는 게 아니죠. 제가 어떤 정확적인 겁니까? 움직입니까? 동태적이죠. 4번하고 5번은 그냥 바뀌었어요. 가격이 변하면 일정 기간에 변한다는 것은 공급량이고 즉각 변한다는 건 수요량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54번 갑니다. 너무 쉽게 나와서 발산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칠판 보세요. 발산형은 그냥 공급의 탈협성이 커요. 수기가 크죠. 그럼 공급의 탈협성이 크고 수기가 큰 거는 몇 번밖에 없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너무 쉬워서 쓰러지는데 함수관계를 제가 옛날에 했었죠.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이거는 그냥 참고해보세요. 그냥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그러면 B는 순환형이 되겠죠. A는 수기가 큽니까. 그러면 발산형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전에 제가 요약집 때 함수관계의 계산 문제 풀었죠. 그걸 위주로 좀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미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25 27 29 뭐 공통적인 건 찾아낼 수 없나요? 오수사이죠. 올해는요. 30일에 대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가 요약집에 보시게 되면 요약집에 보시면 자 시간관계상 43페이지에 문제를 풀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요약집에서 했었죠. 안 했으면 제가 풀어드렸는데 요약집에 했던 이 문제가 심하게 나옵니다. 요거 문제를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요거는 P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Q앞에가 길기다. 만약에 P앞에가 있으면 Q를 나눠주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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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